아 널 위해서 그런거야! 무슨 자격으로! 민지야... 니 오빠 어디지... 우리 셋이 헤어지는 일 없을거야 너 다시는 안 보내 이게 무슨 짓이에요? 민호 제가 키웁니다 니가 이겼다고 자랑하고 싶어? 석준씨하고 널 인정한건 아니니까 착각하지마 강석준씨와의 관계가 아니었으면 오선생님이 이렇게까지 힘들었을까 싶네요 둘은 정말 언제 결혼할거에요? 손 좀 줘봐요 석준씨 이원일 겪으면서 확실해졌어요